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산된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발생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경계를 넘어서 수도인 베이징과 광둥성 그리고 상하이까지 퍼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 전문가가 사람 사이에도 전염되는 것이 확증적이라고 밝히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지역별 환자 수는 우한시 198명, 베이징 5명, 광둥성 14명 그리고 상하이 1명까지 총 218명인데요. 우한시에서는 확진 환자 가운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태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중국인 2명 그리고 1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중국 국적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폐렴 증상 없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질본과 각 지자체 중심으로 24시간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요. 또 인천국제공항은 우한 직항 노선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검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과거 메르스나 사스 때도 이게 코로나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처럼 확산이 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경제도 타격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지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발생 당시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주식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모두 주가 지수가 각각 2.7% 그리고 1.4% 넘게 떨어졌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 증시도 1% 정도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9원 오른 1,16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방이 최선일 텐데 어떻게 해야지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 시장과 같은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우한시에 갔다 올 경우 열이나 기침이 나고 숨이 가쁘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 손을 비누로만 씻어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자주 손을 씻어줘야 하고 또 기침을 할 때 손이나 팔로 얼굴을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개정한 내용부터 볼까요? 네, 개정된 3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 사회의사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이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과 법령상 결격 사유 등 개인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5% 룰로 불리는 기관 투자자의 주식 등 대량 보고 공시 의무도 완화됐는데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임원에 위법 행위에 대해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대외적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공시 의무를 빼줬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회의사까지 개입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네, 정부가 기업의 사회의사에 개입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명하고 또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내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 이 사회의사 제도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보수를 받다 보니 장기간 재직할 경우에는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장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회의사가 대기업에서만 76명입니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회의사를, LG와 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회의사를 당장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상장사 전체로 보면 숫자가 확 늘어나는데요. 한국 상장사 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올 3월부터 새로 뽑아야 하는 사회의사는 최소 566개 사에서 718명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주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존 사회의사 재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수가 많기 때문에 사회의사 선임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구인대란이 벌어진 틈을 타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총과 정경영 등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우려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한데요. 한국감정원이 이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국 집값은 물론 수도권 집값도 7년 만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수도권 집값이 7년 만에 떨어진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건가요?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은 우선 대출 받기가 어렵고 또 고가 아파트 보유한 분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입니다. 감정원 설명 들어보시죠. 하반기 들어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고지서가 본격적으로 소유자한테 가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세가 둔화가 되거나 보합이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전셋값도 전국적으로 하락한다는 게 감정원의 예측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일부 지역에 주택 여유분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감정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정부가 부동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줄까요? 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초에도 오늘과 같은 집값 전망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감정원은 전국 집값은 0.36% 하락하고 수도권은 0.45% 상승, 지방은 1% 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 같은 전망과는 다소 빗나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전세값 역시 주택 공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편으로는 학군 수요,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반전세 확대 등의 변수 역량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올해 특별히 변수가 될 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올 6월까지 양도세 중가 회피 무물이 얼마나 나올지 이후의 집값 움직임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 정부에서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도 6개월가량 효과를 보였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효과가 반감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만 역대급 토지 보상금 38조 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금의 향배도 관심사입니다. 또 4월 총선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회 간접 자본 사업까지 합세하면 집값을 자극하는 변수는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